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딱 맞는 거야, 이게. 그쵸? 네, 딱 맞는 거야. 아, 이거 잘 먹게 되셨나 보다. 띠뚤어졌어? 이거 돌아갔어. 아, 이거 돌아간 거네. 지가 밟어 던쳐서 그래. 이렇게 딱 막 물고 난리 났어. 한 번 내려놔 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좋긴 한데. 이거 봐. 싹 물어, 나를. 낯설어서 그렇지, 뭐. 묶었다고 문화 봐. 심술 났어? 심술 난 거야. 아야, 아야. 안 났죠, 심술이? 싫다고 그러는 건가 봐, 이게. 싹 물어? 싹 물어. 어떻게 해? 응? 너 밖에 데리고 다니고. 옥상에 가려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수룡아. 수룡이. 이대로 와. 옥상에 지금 불만을 펴. 가보자. 저쪽으로. 가자. 빠지지 않겠죠? 안 빠지겠는데. 울지 말고. 잘해봐. 아니, 아니. 잘해봐. 누구라는 소리가 아니야. 아니. 스탠더, 플리즈. 아니, 일어나, 혜지. 일어나. 일어나서 걸으셔야 되는데. 그럼. 일어나봐.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가자. 이리와. 이리와. 낯설어서. 자. 가자. 망부속 됐는데? 이제 줘봐야 돼. 끝난 데가 잘했어. 응. 걸어야지. 산책도 하는 거야. 그럼. 산책 가자. 이리와. 이리와. 하하. 콩짝도 안 하네. 응? 콩짝도 안 하셔. 가자. 이쪽. 이쪽. 장랑감으로 한번 유행해볼까? 장랑감으로 한번 유행해볼까? 어. 그러면 혹시 걸을 수도 있어. 그래. 한번 장랑감 가져가야지. 어. 오. 그거야. 반응해. 이거 초록이가 최고 좋아하는 장난감. 응. 반응하네. 초록이. 최고 좋아하는 장난감인데 너 이거. 아.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또 조금만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응. 자. 가자. 이리와. 따라가. 이거 보고 싶어. 살살. 유혹해볼게. 그렇지. 바다가 빨긴 하는데. 오. 고. 하는데. 응. 음. 이름은 너. 으흠. 고양이들이 저렇게 집중을 잘하나봐. 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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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서. 욕이 조금 이상한가봐. 아이구 잘하네. 일어나서 해야지. 처음에서 욕이 조금 이상한가봐. 옳지 옳지 끈을 잊어버려 이렇게 해서 훈련을 좀 시켜야겠는데 적은 기간을 조금 신경을 딴 데로 돌려줘야지 장난감으로 돌려주는거지 아니야 아니야 그건 괜찮은거야 쭉 걸어야 되는데 한번만 해보면 또 익숙해질건데 오 또 익숙해질 영신경 쓰이나보네 누워서 노는데 아주 조금 들어줘야 일어나겠지 일어나요 야 일어나 하하하하 일어나주세요 안녕 낯설은가봐 응 하하하하 아이고 왜 걷는게 어지부야 이제 몸에 뭐가 부착물이 생긴거잖아 오다가 이제 머리에서 의식을 조금 떼야지 발톱 벗겼어 발톱 벗겼어 발톱 벗겨 이렇게 벗겨 요건이 현재로서는 큰 죄기가 아니네 몸에 끈이 적응이 되어야되는데 아 그 긴 끈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걷는게 어저껀데 너 비만 아니냐 아 그 몸에 끈부터 적응을 해야겠구나 그렇죠 절차가 있네 저게 네 네 네 네 네 네 보호동팩 바닷가 보호동팩 고추 또 고추 소금 소금 só금 고추 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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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쓰기나봐 그래도 정이 어디가? 안해? 아니야 숨는 거야 숨는 거야? 너무 빨라져 이제 또? 진짜 빨라졌어 아까는 어조보소 그랬나봐요 이제 신경 안쓰고 누네? 네, 이제 적응이 좀 생겨 봐야 돼 아 잘 걷네 이제 좀 괜찮아? 좀 편해졌지? 어 이제 앉아있는 모습도 여유로 와 신경 조금 예민했던 거는 없어졌네 아, 네, 잘했네 아 이제 졸려 피곤하대 아 아 아 아 집 좀 편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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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 아멘